아이고 오토 목을 막 저기서 복이 다 빠져 찡찡대는거 봐 얘네서가 저거는 양동이야 제가 양동이가 뒤집어져서 아냐아냐 조용해 아이고 우리 오토 녀석이 지금 찡찡대는거 봐서 역시 오토는 확실해 우리 오토 잘해 양동이를 딱 보더니 벌써 수상하다고 저한테 찡찡대는 소리를 지금 아 찡찡대지 말고 인마 아빠가 지금 봤잖아 저거 역시부터 몸이 지금 반쯤 나갈라 나갈라 그런다 인마 저기 언제든 투입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지 오토 저게 양동이야 저거 양동이 여기는 가양대교 북단 북단에서 지금 월드컵대교 상류 쪽으로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수상한 물체가 떠내려오니까 오토가 지금 찡찡대면서 저한테 지금 신호를 줍니다 어때요 몸이 지금 반 나갔어 지금 너 지금 아이고 눈 봐 눈 봐 찡찡대지 말고 들어가려고 지금 저거 양동이 아빠가 확인했어 오케이